유행에 민감한 편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어느 정도는 유행을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답다 크크 뭐 유행에 있어서는 나는 평범한 편인 것 같은데 뭐 나는 둔감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 없이 유행 그대로 따라할 생각은 1도 없음 크크 이건 그냥 사바사 같은데 인정 크크 보지 말하자면 아닌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솔직히 유행이라고 막 따라하거나 사는 거 보면 공감 못함 나도 크크 요즘 뭐 갸루피스 이런 거 유행이라 하던데 갸루피스? 그게 뭐야? 부위를 거꾸로 하는 포즈던데 오호 한번 보여주라 싫어 쪽팔려 유행 그런 거 내 인생과 일도 관계없음 유행이랍시고 돌고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유치하거나 이상한 거 밖에 없던데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음 난 그냥 전반적으로 유행의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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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에피소드 아이안 pro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